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7세 공무원 A씨를 북한군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2008년도의 박왕자 피격 사건과는 또 차원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평도 실종자 피격 및 소각 사건의 쟁점입니다. 문 대통령이 약 3시간 동안 자국민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6시 36분에 대통령에게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3시간 후인 오후 9시 30분 무렵에 A씨는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10시 무렵에 소각 처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는 3시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3시간 동안 A씨가 사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국군은 실종자 발견 사실을 9월 21일 오후 3시 30분 무렵이고 실종자의 신원이 공무원 A씨를 확인한 것은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4시 30분부터 소각 처리된 사살된 오후 9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우리 군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소상히 밝혀야 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외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졌는가도 확실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살해된 다음 날인 9월 23일 날 유엔 화상연설을 의식해서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 측과 접촉해서 실종자 A씨를 구하려는 구명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라는 시중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상히 그 이유를 해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와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실종자 A씨의 신원이 확인되고 이후에 사살 및 소각이 이루어지기까지 대통령은 3시간을 갖고 있었고 우리 군은 무려 5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적극적인 구명활동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후에 어떤 행사와도 관련이 있는가라는 추측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23일 날 살해 이후에 9시 30분에 사살된 이후에 9월 23일 바로 그 다음 날 오전 1시 26분부터 42분에서 유엔의 문 대통령의 화상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화상연설에서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내놓은 그런 유엔 화상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9월 23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대면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은 걸 알리고 있습니다. 사살 및 시신 훼손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2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1시에 군 장성 진검 및 보직 신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상태를 보고받은 오전 8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와 지난 11시에 신임 군 장성들을 앞에 두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국민 살해 이후에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유엔 연설은 15일 날 녹화됐고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청와대 해명을 발현드린다고 우리가 일단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 30분에 자국민이 적국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심하게 훼손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2시간 30분이 지난 행사에서 한 발언들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급신고식에서 평화 후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면서 편안을 강조했습니다. 자국민의 시신 훼손과 사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지 2시간 30분에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발언이 바로 평화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보통 상식을 갖춘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또 한 번 더 국민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참혹한 도발이 청와대에 보고된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전했다면 묵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고 바로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전말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그대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상황 오판은 8월 22일 날 사람이 죽은 다음에 23일 새벽에 행해진 미국의 뉴욕 유엔 연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훼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들어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총격으로 포르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 문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는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메시지입니다. 제발 당신 꿈 깨라. 우리는 너희들과 상대할 의사가 일체 없다. 중간에 깨어서 중계관이 뭐냐 하는 그런 따위의 건망진 말을 하지 말라.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그냥 미국과 군축이라는 빅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는 끼어들지 마. 바로 이것이 북한 당국자들의 심중에 담고 있는 생각일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문제인식 능력이 박약하고 허황된 지도자를 두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가장이든 사장이든 지도자든 간에 현실감각을 상실하고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따르는 식솔들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생의 진면목입니다. 국민이 이 같은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3일 오후 10시 50분 무렵에 언론을 통했습니다. 국민이 죽었는데 유감이다 라는 발언을 문 대통령이 입을 통해 확인한 것은 24일 오후 5시 10분 3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서는 믿음이 가는 일이 참 드뭅니다. 이번 사건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왁왁 거리다가 덮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아마 집권층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민간인이 적극에 사살당하고 소각당하는 따위의 일들은 큰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은 어떤 존재인가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대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측면에서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국민들이 참으로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침해당하고 있다 불안하다 우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번 사건은 47세 공무원이 표류 끝에 NLL을 넘어가지고 북한 선박에 억류되고 신문을 받은 다음에 큰 이유 없이 그냥 사살당하고 시신이 화장이 아니라 소각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아 저 친구들은 영원히 우려하고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저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본질이 변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한 번 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외부로 알려져야 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건들과 달리 적당히 은폐하고 적당히 덮고 적당히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채널인 GONG, 공TV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부탁드리고 또 힘껏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